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왕언니 지금 뭐하세요? 이 아스파라가스가요 저기 이쪽에 비춰줘 보세요 저거. 네네네. 이게 되게 오래된 건데 난 이런 씨를 달린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아스파라가스거든요. 아스파라가스인데 저희 계속 따다 먹었죠 왕언니? 네. 근데 씨가 없는데 이게 지금 씨가 생겼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씨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씨가 신기해서 제가 지금 찍는 건데 이 아스파라가스 여러분 채소의 왕이라고 그러죠. 중세 유럽에서는 이게 귀족들하고 왕과 귀족들이 먹었다는 이 아스파라가스인데 와 이게 씨앗을 지금 그러면 이거를 씨앗을 처음 보는 거죠 저희도 지금. 저희도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원래 어떻게 심었었죠? 앉아보세요 왕언니. 안 보이니까. 네. 앉으셔서 좀 보세요. 이게 왕언니 지금 그러면 이게 옛날에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아 모종을. 네. 모종을 샀어요 조금. 네. 딸이 사갖고 와가지고. 네. 이렇게 심었더니 저거는 한 번도 난 적이 없는데 저거는 오래됐어요. 근데도 안 나는데 이거는 지금 3년? 네. 3년 됐는데 이렇게 나는 거예요. 씨가 생기는 거죠 지금. 네. 씨가 처음으로 생긴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왕언니. 이거를 좀 이따가 이제 씨가 다 되면. 네. 제가 한번 포터에다가. 네. 봄에 한번 포터에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이건 저희는 저 뉴질랜드에서 할 때 이게 베이컨에다 말기도 했고. 여기도 계속 나오죠. 와 와 와 와 와. 진짜 그러네요. 예. 예. 이것도 지금 에스파라가스가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네요. 네. 근데 이건 한번 심어놓으면 진짜 안 죽죠. 네. 계속 커지고. 계속 지금 커지고 있죠 이게. 넓어지지 저렇게 저렇게 넓어져요. 근데 이 씨앗이 정말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원래 모를 조그만 거 산 거죠 이게. 굉장히 조그만 거. 왜 왜. 씨를 심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포터에 해보려고. 와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아스파라가스가 지금 대단해요 지금. 이렇게 씨가 생긴다는 건 전 처음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씨를 해서 다시 그 발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예. 예. 다시 포터에다가 발화시켜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심으셔서 아스파라가스는 혈관성 질환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다른 것들도 효능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혈관 질환에 좋다고 그러는 거는 뭐 여러분 성인병 예방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스파라가스는 고급 요리에만 썼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농민이라든지 서민들 이거 잘 먹지 않았잖아요. 못 먹어요. 지금도 너무 비싸서.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한 번 심어 놓으면 또 이게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계속 계속. 아 진짜 이거 보세요.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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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 개 달렸어요. 언니.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달렸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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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오래됐는데 아직 안 달렸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아스파라가스가 이 속에서 계속 매일 매번 따 먹었는데도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만한 게 또 달렸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여드릴게. 아주 따도 따도 끝이 없어요. 네. 아구아구.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잘랐어요. 제가. 이거 잘랐고 여기 또 올라왔네요. 이렇게 얘는 진짜 계속 아스파라가스는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근데 이게 지금 몇 그룹인지 몰라요. 저희 집에. 이게 상당히 많아요. 처음에는 얘가 진짜 너무 실내끼 같아가지고 이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효자놀스라더라고요. 여기저기 많다고 제가 그랬죠. 저기도. 저기도 지금 중간중간에 아스파라가스가 많아요. 근데 저 시가 정말 대박이래요. 여러분. 시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망언니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네. 망언니가 지금 따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따다 보면 이게 부러지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딱 부러지는 곳이. 그죠?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씨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끊을게요. 여러분 끝낼게요. 자. 씨 보세요. 아스파라가스 씨.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저도 신기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 이건 진짜. 이걸 심으면서 과연 이게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뿌리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심으셔서. 여러분. 건강 지키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